yapıl Branch 밖에서 벽빵 튀기는 이유 빽빵 튀기는 입니다. 빽빵 튀긴 모습 azte-bun 이게 9만 5천원이네 어머니, 가끔입니까? 9만 5천원 아기 27만 5천원 27만 5천원 27만 5천원 사세요, 고생증나세요 이게 진짜 고추야, 여꽈야 나는 얼마씩이에요? 봐봐, 이거 정한지 좋시네 그런다 갔는데 이거 2만원, 18,000원, 2만원, 2만원 다 15,000원 이거 10건 가지고 엄청 써요 2만원, 18,000원 전 안 실잖아 이거 아직 양근, 2만 2천, 10건 2만 2천원이요 이거 정한지, 성의 조시야, 구원 사는데 이거 혜택께에요? 7만 5천원 받으려는데, 새벽장에서 7만 5천원 7만 5천원 7만 5천원 새벽장에 1년부터 킬로도 많이 나가 7만 5천원이에요 네, 7만 5천원 8만원 나가는데, 그냥 7만 5천원에 팔리더래 새벽장에, 나도 농사짓는데 물어보고, 아주 좋아 킬로도 많이 나가 몇살이요? 몇개월이요? 1등도가 나가 1등도? 23만원 21만원 22만원 능이가 많이 올랐네 그냥 없으니까요, 능이가 이제 끝났으니까요 그래서 비싸구나 날씨가 춥잖아요 날씨가 추우니까 능이가 금방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입차를 다쳤어요 이제 물건값들아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없죠 마지막 혜론목은 더 비싼데 이것보다 그나마 이게 지금 재고여가지고 좀 싼거에요 그나마 골게가 3kg에 3만원 10kg는 5만원 일본이 10kg만원 8만원 8백이가 6천원 소프가 7천원 지금 음식량이 15,000원 가봅 가봅 이거 나 그것만 1만원 量 1만원 참깨는 얼만데요? 10만원 5개가 너무 좋아 이게 뭐 반대에요? 한대에요? 작은거 한대? 작은거 한대 나는 10개 하나 이렇게 좋아 가져가시면 말이 좋아 말이 좋아 아주 잘려물었어요 아주 이렇게 비벼보면 아주 싹 벗을 수 있잖아 아 비벼보면 그렇게 싹 문질러지는게 짤이 싹 나와 좋아요 다 달아보실지만 말도 좋아 200ml 더 달아서 전면 수수볶음이 감자떡만두 종류별로 다 있네요 종류땀을 꺼려서 시식도 시켜줄게요 중독으로 다 줄어들게 청양고기 고통 otro 고통 양배추 소금 고통 소금 고춧가루 4개 5,000원 힘들어 마세요. 오늘 하나씩 더 드립니다. 세일합니다. 세일 세일 하나 더 드립니다 하나 더 드립니다. 오늘 4개 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명이 많으면 그죠? 그죠? 시중에 빵 하나가 2,400원 이거 한개 2,500원 이거 한개 2,500원 2,500원 안 되죠? 빤새 가뭄스가 요즘 대세입니다. 많이 먹어요. 5,000원 5,000원 4,000원 4마리 만원이 왕쾌 왕쾌 사과가 1,500원 밑에도 1,500원 밑에도 1,500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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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 사과 사과 아 살 백 사과 색 사과 5분정도 전파, 대유가 다 많으니 식감장에 나오는 물이 딱 세워 된장찌개 지져먹는거에요? 된장찌개 지져먹고, 호박 넣고도 볶고, 무 넣고도 볶고, 고기 넣고 볶으면 더 기가 막혀요 어떤거지? 저 저 이 능이는 얼마씩이에요? 요거는 언니 30 밤이 얼마씩이에요? 밤 요거 만원이요 까놓은게 만원이요? 요거 담아놓은게 만원이요? 네, 그 옷깡밥이라 그게 맛있어요 이게 엄청 많아 이거는 겨울 서리버섯이라는거 그렇게 많은걸 했는데도 얼마 안되요 그게 얼마에요? 그거 2만원이요 너희 아디 이쁘다 야, 너희 이쁘다 너희 이거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30이요 너희가 30이요? 너희 송이보다 더 비싸냐 나는 모르는데 그거 왜 비싼지 산지 저는 몰라요 여태 이런거 나온게 신기하다 청양고추에요? 얼마에요? 청양 2만원 일반고추는 17,000원 17,000원? 이거 하나 남았어요 그럼 이것도 청양이에요? 다 청양만 남았어요 청양이 이렇게 크게 나와요? 우리 청양 밑에 방아다리부터 다 익혔어요 그냥 청양 커요 밑에꺼는 보통 잘 자란거는 큰거 다 팔할때 다 짜고 남은거 작아서 남았던거 그게 익어서 작은거지 원래는 이렇게 커요? 원래는 이렇게 커요 팔한거 안 땄으니까 이런걸 다 팔할때 다 따서 보내잖아요 다른게 비싸니까 근데 우리는 딸 시간이 없어갖고 아예 처음부터 그냥 다 익힐 생각으로 또 심었었고 침장은 그냥 조그맣한건줄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커희 그치 네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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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깐 여기에 마사니 1인 감사합니다.